네 반갑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삼성 SDI를 분석해볼 AP투자연구소 전략팀장 이석현이라고 합니다. 현재 시간은 2021년 1월 19일 오전 10시 8분을 지나고 있구요. 종목코드는 006400 되겠습니다. 영상을 진행하기에 앞서서 저는 삼성 SDI 관련 종목 분석 영상을 처음 접하시게 되는 분들을 기준으로 영상을 계속해서 찍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미리 양해의 말씀 구하면서 삼성 SDI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차트적인 어떤 그런 국면에서는 시시각각으로 그 상황과 어떤 환경이 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매일매일 찍어 드리면서 또 거기에 맞춰서 설명을 드리니까 이미 이 영상을 보셔서 삼성 SDI에 대한 계략적인 브리핑을 받아보신 분들은 또 이제 차트를 통해서도 좋은 내용 받아보실 수 있으니까 그리고 또 이제 기본적인 분석도 제가 계속 최신화를 해요. 그 기업적인 내용이 변경된 부분이 있으면 그때그때마다 추가를 해서 영상을 찍어 드리고 있기 때문에 복습 및 새로운 내용 최신화라는 느낌으로 보시면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삼성 SDI는 삼성 그룹의 계열사에요. 마찬가지로. 예. 제1무직을 흡수 합병해서 삼성 SDI 통합 범인으로 출범을 했어요. 네. 소형 전지 그러니까 휴대폰, 태블릿 PC, 전기자전거용 이런게 있구요. 그리고 또 자동차 전지, 하이브리드카와 전기차용, 그리고 ESS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에너지 솔루션 사업 부분과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소재, EMC, 편광필름, CR 등을 생산, 판매하는 전자재료 사업 부분을 영위하고 있습니다. 사업 부분의 설명을 들으셨겠지만 대표적인 전기자 관련주의이기도 하죠. 최근 테슬라가 가져온 매기효과로 인해서 더욱더 경쟁력에 박차를 가하고 성과가 나아주고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리기에 앞서서 전기차 예약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전기차에 대해서는 기존의 완성차 업체들이 전기자동차에 더 유리한 거 아닐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 제가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그러냐면 GM과 포드, 도요타, 현대, 기아 이런 거 다 있잖아요. 그런 완성차 업체의 입장에서는 전기배터리 분야에서는 기존의 전기전자 기업들보다 멀찍이 뒤처져 있는 후발주자예요. 또한 배터리 생산을 위해서는 기존의 완성차 생산 공정 외에 추가적인 공장 설비를 투자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가격 경쟁력에서 뒤처지게 되겠죠. 성능도 당연히 후발주자니까 떨어지겠죠. 아무래도 외형적인 측면에서는 똑같은 전기차나 내연기관차나 똑같은 자동차 아니야? 생각할 수도 있는데 내연기관하고 전기차는 그 메커니즘과 그 속에 있는 부품 이런 게 완전히 다 그냥 다른 거예요. 전기로 내연기관에 뭔가를 태워서 움직이는 거고 전기차는 전기배터리로 움직이는 거다 보니까 아예 그냥 그 구조가 어떤 그런 쓰임 이런 게 아예 새롭게 이제 리프레쉬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미 전기배터리 관련 인프라를 갖추고 있는 삼성 SDI 같은 종목이 유리한 이유죠. 그러니까 완성체 업체가 굳이 전기차랑 이제 전기차로 어떤 관목할 만한 어떤 시장 점유율을 뽑아내고 싶으면 이런 전기전자주와 협업을 통해서 전기차를 생산해야만 시장에서의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그런 구조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여담이지만 IT 주식 내에서 반도체 전기전자 2차전지 이렇게 있죠. 이 세 가지를 이제 트라이앵글식으로 돌아가는 순환매 현상이 있기 때문에 이런 이제 추가적인 추가 흐름이 기대되는 종목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럼 삼성 SDI 한번 볼게요. 배당 수익률은 0.14%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고요. 시가총액은 이렇게 한 50조, 한 49조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제 발행 주식수는 6,800만주, 유동 주식수는 5,100만주 정도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쭉쭉 내려보면은 여기 매출액 부분도 굉장히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라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6조였다가 9조였다가 10조였다가 11조였다가 이런 식으로 굉장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고 영업이익도 굉장히 괄목하게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도 8%대, 4%대 이렇게 되고 있고 부채비율도 한 60%대. 굉장히 좀 상위권의, 그러니까 이 부채비율 성적표로 보면 상위권 성적을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배당도 나와주고 있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삼성 SDI의 국면은 굉장히 지금 많이 가파르게 상승을 해왔던 그런 추세예요. 여기서 한 번 수렴했다가 한 번 또 튀었거든요. 거래량이 터져주면서. 그런데 이제 이 격차가 너무 많이 발생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격차를 살짝 단기적으로 줄이기 위해서 주가가 조정을 받는 그런 국면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워낙에 이제 종목 자체가 좋은 종목이다 보니까 이 조정 자체도 반발 매수세가 나오고 있는 그런 국면이지만 아무래도 이 5일선과 21선이 다시 한 번 이때처럼 수렴을 해주고 다시 한 번 이제 올라주지 않을까 상승을 한다면 라는 제가 의견을 개인적인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어요. 물론 이제 그 반대로 될 수도 있겠지만 일단은 저의 생각은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 어떤 이제 참고하셔서 비중 조정하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네 이상으로 삼성 SDI 종목 분석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 그리고 저희 소장님께서는 매일 무료 종목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투자연구소를 검색하신 뒤 상단에 링크를 이제 클릭을 하시면요. 가운데 이제 녹색 라이브로 깜빡깜빡 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여기 보이시죠? 네 여기서 2021년 무료 추천주라는 무료 추천 종목이라는 것을 이제 클릭을 하시면 저희 소장님께서 그동안 리딩을 해주셨던 그런 리스트들을 확인하실 수 있고 이 중에 오늘 1월 18일 월요일 무료 추천 종목을 한번 눌러보겠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실시간 댓글 리딩을 저희 소장님이 해드리고 있고요. 보시게 되면 07시 31분부터 댓글로 말씀을 시작해 주셨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료 추천 종목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셔야 될 주의사항이라든지 공지사항 같은 것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이것을 한번 읽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일 미국 증시 같은 투자활동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료들도 제시해드리고 계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해드리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구시로 딱 이제 가면은 1월 18일 월요일 시장 개장했습니다. 라는 말씀과 함께 현재 시간 09시 공공분 IT센 현재가 5,250원 매수라고 말씀해 주신 뒤 1차 목표가 5,400원, 손절가 5,050원 이런 식으로 세밀하게 대응을 해 주십니다. 네 이런 식으로 계속해서 실시간으로 김용재 소장님께서 댓글 리딩을 해 주시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한번씩 읽어보시고 이용해 주실 분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AP투자연구소 사이트를 검색해 주시고 들어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